요지 8번입니다. 문제는 2010년 10월 고1 인천교육청 40번에서 가져왔고요. 먼저 몇 개의 단어를 좀 보고 독해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는 obesity인데요. 비만이에요. 비만이고 비만인이라는 형유사는 obese. 이거 하나 붙어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overlooking인데 간과하다 라는 얘기고요. 미처 보지 못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 라는 말이 간과하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approximately, about, around 같은 말입니다. 대략이라는 얘기고요. 명사형으로 approximation 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engage in 이란 말은 participate in 같은 말이고요. 참여하다, 관여하다 라는 말이고 annually, 매년 이란 말이고 live active,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져야 돼요. live active healthy lifestyles,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live 다음에 어떠어떠한 삶을 살다 해서 live가 뒤에 목주어가 오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것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서 산다 라고 할 때는 그건 자동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삶을 살다 라고 해서 활동적이고 healthy, 건강한 lifestyle 그러한 생활, 삶을 live 산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다 라고 할 때는 목주어가 뒤에 있다라는 거 타동사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고요. 해석을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첫 번째 굉장히 까다로운 전지사인데 with 이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전지사예요. 자, wish이 쉽게 해결될 때는 뒤에 사람이거나 또는 간단하게 물건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또는 함께 있는이 될 거고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있는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로고가 있는 로고가 찍혀있는 모자 이런 말도 될 거고요. 큰 단추가 있는 버튼이 있는 지퍼가 있는 셔츠, 바지 이런 말도 with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물건들을 사용 하는 사용 해서 요정도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되고요.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wish 바이와 비슷하게 어떻게 라는 설명을 해줄 때 with을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with your hands in the air 그러면 너의 손들을 공중에 들고 어떻게 걸어 나와? with your hands in the air 그러면 도둑 같은 거 미국 영어 보면 종주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은행을 털었어 강도들이 총을 들고 있어 그러면 경찰이 불러요. come on with your hands in the air 그러면 손 공중에 들고 나와 이렇게 됐죠. 어떻게 들고 어떻게 나와? 손을 어떻게 하고 나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고요. 또 때문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라는 말도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도 with 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with the rise in childhood of obesity 라는 비만이죠. 그러면 소아 아이들 비만이니까 소아 비만 우리말로는 소아 비만 이란 말을 쓰고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소아 비만의 증가가가 될 겁니다. 근데 with이 왜 들어왔을까?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런 fact 를 했죠. 사실을 그대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 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소아 비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다다 라는 말이고요. 여기 4번을 미리 보고할게요. 똑같은 표현이 위치에 한 번 더 나왔어요. 한 번 더 나왔단 말이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nearly 30 million children playing team sports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뒤에는 똑같은 표현이니까 거의 아이들이 팀 소프처를 하는 아이들 이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또는 뭐 engage in recreational activities regularly 여과 활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점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300만 명의 아이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3천만 명의 아이들이 이런 활동에 스포츠를 하는데 그중에 300만 명의 아이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상당히 10%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사고율이 높은 거래요. 이 맥락에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300만 이란 숫자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wish fact 어떤 사실이나 상황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도 with 이란 말을 쓴다는 거 뭐뭐란 상황에서 뭐뭐란 점에서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잘 알아두고요. 두 번째 문장은 요건데요. as young as three 남았는데 children as young as three 여기 three는 뭐 3명이 아니라 3살이란 얘기에요. 3세 근데 3세만큼 어린 아이들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3세의 아이들 라는 말겠죠. 3세의 아이들은 3살짜리의 아이들은 participate 참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3살만 되면 참가한다 그런 맥락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wide variety 그러면 wide은 넓은이 아니고 폭넓은 얘기겠죠. 폭넓은 종류의 physical activities 육체적인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 될 거고요. 세 번째는 approximately 라는 얘기는 about around 같은 얘기입니다. 대략 300만 명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aged 14 and under 14세와 이하겠죠. 그러면 우리말에는 14세 이하의 아이들이 14세 이하의 300만 명의 대략 300만 명의 아이들이 are heard 다칩니다. every year 매년 뭐 하면서 하라겠죠. play 다음에 그 다음에 it가 아니고 붙었다는 얘기예요. play 다음에 ing가 되게 붙어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쓰나요. 뭐 하면서 이런 말을 쓰였죠. 자 동사 뒤에 ing가 붙었을 때 세 번째 부사로 쓰일 때 어떻게 되죠. 시간표현이면 할 때 하면서 한 후에 시간표현이 아니면 한 면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하면서 하면서 요걸로 해서 하면 좋겠죠. 아니면 participating 참여하면서 스포츠를 하거나 참여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regulation activities 야구활동 이렇게 되겠죠. 오락활동 오락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스포츠를 하면서 매년 다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번을 마치도록 할게요.